자 상체를 숙이고 길을 멀리 봐요 길을 천천히 천천히 속도 빠르다 속도 빠르다 속도 빠르다 속도 빠르다 거기 맞아 머리를 들어야지 오늘은 돌아오면서 돌리라고 페달을 부드럽게 해야 돼 부드럽게 빠르다 안 돼 빨리 올라가야 돼 빠르다니까 스베르 생기잖아 빨리 올라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천천히 천천히 페달링 천천히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오 좋았어 좋았어 이 손에서 페달리기 더 빨라 자 그거 걸쳐기 딱 넘고 그렇지 이제 힘주고 이제 코에 딱 박아 박아 굴려 굴려 더 굴려 굴려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다 봐봐라 야 이씨아 형님 멀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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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은 힘줘야지 힘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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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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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아 제일 위에 올렸죠 여기서도 형님 빨리 페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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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빨리 올라갈라 생각하지 말고 빨리 요것만 지나간다 생각해 요것만 여기요 말고 여기 여기 요고래 넣어 고래집어 넣어 그냥 고래집어 넣고 그냥 페달링 해 가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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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하산 오우, 문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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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공단 나와 여기 이제 마스크 조절이잖아 여기 멈추전 왜 이렇게 한다 만세구 조절이 유일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